지루하게 계속됐던 장마가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떨었다는 예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가 계속 내린 탓에 농작물의 생육부진과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잎이 싱싱해야 할 콩잎과 줄기가 연약해 보입니다. 심한 건 잎과 줄기가 검게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마로 흙에 있던 세균 때문에 역병이 생긴 것으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방제약을 밭 전체에 살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콩뿐만 아니라 깨, 고추, 수수 등도 역시 장마 끝 무렵에 미리 방제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긴 장마로 토양이 잔뜩 물을 머금고 있어 배수로를 파서 뿌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마 중에는 대부분 밭작물이 우짜라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지지대를 고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물 옥상에서 기르는 채소나 과일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짜란 가지는 묶어주고 변색된 잎은 미리 제거해야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쓰러지면 수확 작업이나 전체적으로다가 수확 양도 감소하게끔 해주면서 병해충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온 후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다가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과수원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도 병해충 방제작업입니다. 탄저병을 비롯해 썩은 병이나 낙엽병, 잿빛 무늬병 등 다양한 병해충을 막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질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YTN 김학모입니다. 김학모입니다. 감사합니다.